간다? 아기왜왜왜왜왜 간다 간다? 아기 빈방에 오자 아기 일로와 놀이 하자 컴온 아구 이뻐 세상에 아기 아장아장 걸어오네 아들 일로와 슬라이파 물고 뜯고 맛보고 즐겨 마음껏 하세요 옳지 옳지 아이고 아이 바닥을 왜 앓다 아들 바닥을 앓으면 안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이뻐 뭐? 옳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누우면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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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목말라 나 물 마시러 가고 싶어 나 물 마시러 가고 싶어 그럼 가볼까? 가자! 가자! 나 목말라 진짜로 가자! 가자! 아니 나 뭐 할래 진짜? 나 물 마시러 갈래 가자 아니 눈 보고 코 볼지 말고 응? 물 마시러 간다? 여기가 오는 너 일어나 할 때 잘 안 해 집으로 간다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거 하고 있어 맛있어 알았다 ην 민방위훈련 온라인 교육받아야 되는데? 민방위훈련 그거 받으러 가야 돼 이번엔 진짜 양보 못해서 빨리 해야 돼 일어나자! 가자! 너가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을 알아? 얼마나 중요한 건데? 민방위훈련을 철저하게 이수해야 위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 민방위훈련이 중요한 거라니까 간다? 왜왜왜왜왜 간다 간다 민방위훈련 좀 받게 해줘 이거 중요한 건데 진짜 알았어 고마워 하지마 성실하게 이수하고 올게 하들 한 번 기다려 한 시간만 한 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줘 한 시간 훈련 온라인 교육 잘 봐 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애플 해줄게 알았지? 빨리 막속할게 폭발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화는 모두 차단 55년 1,350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바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바로 어 민방위교육 다 봤어 이쁜아 어? 민방위훈련 받아가지고 오레기를 이제 확실하게 잘 지켜줄 수 있게 되었어 나만 믿어 내가 바로 가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수레기 이쁜 얼굴 한 번 보고 아이고 이쁜 애사람 아이고 이쁜 애사람 아이고 이쁜 애사람 오레기 맘마 먹까? 오이야 오이야 오레기 맘마 먹자 아이고 이쁜 애사람 대답도 잘해 아이고 이쁜 애사람 바비는 애사람 왠깐 아이고 자daughter 선수리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A 아이고 A 하하 하하 얼굴에 맨날 이렇게 파맛고 잔 파맛고 아빠 오늘의 곧 사랑~~ 아이고 이뻐 세상에 그렇게 이쁨받고 사랑받아 놓고선 또 사랑받고 싶어 하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기 앉아봐 앉아봐 맛살 주문 주문해 줄게 옳지 이쁘니 귀여워 싶겠어 아이고 이뻐